태원님 아 바쁘세요? 아니 지금 이.. 잠깐 객석 좀 밝혀주세요 살짝 지금 이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? 정말.. 너무 아름답습니다 일부러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게요 음악이 좋아서 모이신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 고맙네 여름의 끝자랑인데 여러분 곧 겨울이 옵니다 단팔 입고 여기 있는 건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2013년 마지막 여름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? 네 저희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저 이제 마지막 곡을 보내드릴 때가 됐는데요 어른이 환경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근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마지막 곡을 함께 한다면 더욱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? 모두 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벨닝스토리 박고파이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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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고파이쿵